한글자막 by 한효정 거기서 조금 부족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오만 각초가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조사들이 음단폐설을 듣고도 돌을 깨치는 수가 있죠 고공자는 어린애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마음을 깨우쳤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음성에 관해서 세상의 말들이 아무리 추한 말일지라도 거기에 무궁무진한 질지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도어에 들어가기가 참 좋은 거래요 그래서 소리 듣고 깨친 사람이 더 많아요 서산대사 다 구는 소리 듣고 깨쳤고 장몽국 거사는 깨고리 구는 소리 듣고 깨쳤고 부처님은 세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깨쳤지만 조사들 가운데 물소리 듣고 깨치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듣고 깨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몸은 촉각을 느끼되 유순을 알아서 위와 순을 알아서 유리하고 하는 것은 불쾌감이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쾌감이라요 자기 몸의 촉각의 좋은 점은 순이 되고 나쁜 촉각은 유라요 귀 위에 거실리는 것은 유가 되고 귀 위에 순응하는 것은 순이죠 유와 순을 알아서 합할 때 등이 느끼고 하필한 것은 이렇게 돼야 느끼죠 촉각은 떨어지면 못 느끼잖아요 몸에 데일 때 등이 느끼고 떠나는 가운데는 알지 못하여 떠날 때 떠날 때 하나고 합할 때 둘이다 말이죠 그 말은 떠나는 가운데는 모르니까 그것은 1분이 부족한 거죠 합할 때 2분이 있단 말이죠 합이란 말은 몸과 합할 때 물체가 물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물체가 몸에 합할 적에 완전한 촉각을 형성하거든 춥고 덥고 하는 것도 차가운 기운과 더운 기운이 몸에 데여야 느끼는 거예요 몸에 안 데이면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몸에 합할 적에 완전한 촉각을 형성하니까 합할 때는 느끼니까 합 중에는 뭐가 있죠? 합 중에는 완전하지요? 합하면 물체와 몸이 물과 몸이 이렇게 해서 촉각을 형성하지요 또 떠날 때는 떠날 적에는 합 중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합할 때는 물과 몸이 같이 병합되고 떠날 때는 몸만 있죠? 그러니까 이거 삼자가 합해져야 하는데 합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합할 때 두부리고 떠날 때는 몸 하나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라고 했고 이걸 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불완전, 촉각도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떠나면 모르니까 3분의 1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신근을 처음 각원된 3분의 1이 빠졌으니 마땅히 알라 신근도 오직 800공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와 순, 위와 순 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합할 때는 알지만 떠날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떠날 경우를 말해서 1분이 빠졌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하나뿐이고 몸 하나뿐이고 합하면 두 가지 유순은 몸과 물질이 두 가지가 되죠 아까 코와 또 같아요 코도 떠나버리면 떠나가지고 물체를 코에다 전달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중교가 빠진 것처럼 이것도 신근도 어떤 물체나 어떤 기운이 몸에 대일 때는 느끼고 몸에 대이지 않을 때는 못 느끼니까 그래서 하나가 빠졌다는 거죠 떠날 때는 하나가 되고 합해야만 두 가지가 된다고요 물질과 몸 그렇기 때문에 친근도 하나가 빠졌단 말이죠 합할 때는 위와 순을 다 느끼죠 만약에 떠날 경우라면 위와 순을 다 못 느끼잖아요 떠날 때는 순만 있겠죠 이유가 없죠 순역이 다 완전하지 못하죠 떠나버리면 그래서 이것도 3분의 1이 빠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800공대기다 말이죠 이해가 되죠 몸에 대해서 뜻과 같은 것은 의근, 의근과 같은 의근은 저, 의근은 해도 되고 치방 산세의, 치방은 공간이고 산세는 시간이죠 일체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말없이 묵묵히 포용하여 다 의근이 전부 다 세관법, 출세관법을 다 생각할 수 있고 전부 다 포용을 해서 오직 성인의법과 및 범부의 법을 포용하지 못함이 없어서 그 예제를 다하니 한계를 다한단 말이죠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범부 세계나 성인의 세계나 모든 것을 의식 가지고 의근 가지고 전부 다 알 수도 있고 특별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한계를 다한단 말은 여러 가지를 다 두루두루 다 잘 살펴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안락, 의근은 1,200공덕을 원만 했느니라 그래서 세 가지는 800공덕이고 세 가지는 1,200이죠 그렇다면 닦을 때 의근하고 또는 설근하고 귀, 이근하고 이것에 대해서 천발을 해야 되겠죠 1,200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 중에 더 좋은 것을 체크해야 되죠 그 밑에 그것이 또 설명이 나옵니다 아나, 내가 지금의 생사 용류를 거역하여 거슬러서 그러니까 생사를 끊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개닫기 위해서는 그 말이죠 반궁, 유근하여 지 불생불멸인데 유근을 반궁하여 흐르는 뿌리를 돌이켜 궁궁하여 돌이켜 다 해가지고 불생멸, 생멸이 없는 생사가 없는 생사를 초월하는 열반의 원담성이죠 불생멸에 이루고자 할진데 마땅히 2등의 6가지 수용근이 어느 것은 합하고, 어느 것은 떠나고, 어느 것은 깊고, 어느 것은 옅하고 어느 것은 원통이 되고, 어느 것은 원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공덕이 가장 많고 제일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돌을 닦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합리, 천심, 원통이죠 그 다음에 후반통 이걸 지금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택하려면은 이걸 택해야 됩니까? 돌을 닦을 때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세상 나쁘고 세상 또 좋죠 그래서 그래서 떠난 것하고 또는 깊은 것하고 또는 원통한 것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육근 중에서 이가 되고 침이 되고 원통이 든 것만을 골라서 닦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밝히려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설근이나 침근 같은 건 떠나면 모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건 불합격이죠 옅은 것이 되고 깊은 게 못 되고 그런데 육근은 귀 육근은 떠나서도 알죠 깊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갖춘 것은 뭐겠어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갖춘 것은 귀 뺏기 없다는 거예요 가령 설근은 또는 의근 설근과 의근은 이시면 될지언정 이렇게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갖춘 것은 귀에 따라서 넓은 이심한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밑에 더 한번 해보죠 만약 등이 여기에서 원통근을 원통할 수 있는 그런 감관 육근 중에 원통이 되는 그것을 골라서 이심은 좀 생략을 해버렸죠 이와 심을 생략을 해버렸어요 원통근이 가장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통할 수 있는 육근 중에 원통할 근에 대해서 역피 우시 직망 업류하여 저 피롯이 없는 망으로 조직된 허망으로 번외 망상으로 조직된 그 업의 흐름 업으로 얽히고 그러니까 혹업, 혹과, 업이죠 그것이 전부 다 육근하고 같이 얽혀가지고 지금 중생의 생사가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려서 그걸 완전히 타파하고 나가려고 지금 마음을 닦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즉순 원통하면 원통을 따라서 얻어서 따르게 되면 따를 수 있자 여 불원근과 일겁이 상별이라 원통하지 못하는 원만하지 못하는 그 근과 더불어 일겁 상별아 날짜는 굉장히 빠른 시간이고 겁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빨리 성불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빨리 되는 그러한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근을 택해서 공부를 하면 오래오래 겁을 두고 닦아도 될까 말까 하고 원통이 될 수 있는 근을 선택해가지고 닦게 되면 빨리 단시일에 빨리 성불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겁이 상별아 일겁이 서로 갑절이나 빨리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겁 상별한 말은 지속 더디고 속한 것이 현저하다는 그 말이죠 치와 속이 치속을 지금 일겁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일겁 상별아예요 그런 게 좋은 걸 택해야죠 예를 들면 호미 가지고 딱 봐봤자 맨날 며칠 파도 말이죠 즉 코크레스로 그냥 한 번 두 번 파는 것하고 호미로 뭐 백 번 천번 파는 것하고 다르죠 어느 것이 빠르겠어요 가장 좋은 코크레스로 확 파부르면 호미로 백 번 천번 파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것과 같이 원통근을 선택해가지고 닦으면 빨리 된다는 것을 일겁 상보라고 그래요 원통근을 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겁과 같이 장구한 시간을 두고도 터적거리고 허덕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빠르고 터진 그런 차이점을 일겁 상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맥수에서는 합한 가운데 아는 것은 옅고 떠난 가운데 아는 것은 깊다고 이렇게 말했죠 경맥수에서는 계반수는 반대로 떠나는 성은 옅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좀 덜 맞죠 가만히 앉아서 물체에 대이지 않고 아는 게 더 깊지 않아요 몸에 대이지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의식으로 온갈 것을 다 아는 것은 그래서 오자 도덕경에는 불출호코 지천하사라 지천하라 문 밖에 나가지 않고도 온 천하를 다 아는 게 이게 더 유대하지요 안 나가보고도 문 밖에 나가보지 않고도 방 안에서 온 천하 세 개의 일을 잘 아는 게 더 유대하지 문 열고 사방에 나다니면서 아는 것은 그렇게 유대할 게 없잖아요 그와 같이 떠난 가운데서 아는 것이 더 낫지 꼭 합해서만 아는 것은 옅은 것 아니에요 떠나서도 아는 것은 더욱 더 깊은 거죠 규라고 하는 것은 몸과 같이 느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가 자기 몸 밖에 있더라도 알 수 있죠 눈도 사실은 떠나서 알기는 알죠 눈도 자기 물체가 이렇게 딱 돼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은 떠나서는 알기는 알지만 원통이 아니고 깊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근만이 가장 귀 이근만이 떠나고 깊고 원통한 거기 때문에 육군 중에 이근이 귀가 가장 공덕이 두드러지고 닦으면 제일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육군 중에 최고 근이 이근이다만 그래서 이근원통 이근원통을 강조한 겁니다 관세모살 이근원통이라고 가지용 귀 이근으로 원통하는 거 이근원통이 밑에 보면 다 나와요 그만합시다 ling' środ Brand L 저희로 하시는군이 손 이근원 빵 이근원 빨리